지금 1위는 틴탑이 올퀴중이에요. 그렇죠. 틴탑이 지금 1위를 하고 나서 세레모니가 굉장히 지금 화제적입니다. 인간 탑을 쌓았죠? 네. 어떤 의미였습니까? 아니 뭐 딱히 의미는 없었는데요. 제가 뭐 탑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인간 탑을 한 번 쌓아봤어요. 우리 세레모니 한 거 잠깐만. 그래 보여줘요. 보여줘요. 1위를 했다 치고. 네. 창조군인가요? 네. 손은 좀 다쳤죠. 창조군 빼고. 창조군을 빼고 그러면. 아 그러면 정영선 선배님께서 맨 위로 올라오시면. 말이 되냐? 아 이게 밑에 있으면은. 아니 둘 다 밑에 있으면. 이거 그림상으로는 괜찮아. 짝구나 짰어. 제가 올라가긴 좀 그러니까. 그 맞춰보니까. 괜찮겠어요? 방송용으로는 최고입니다. MBC 개국. MBC 뮤직 개국. 아 바로 개국 첫 주에. 1위 우리 틴탑. 1위 우리 틴탑. 세레모니, 세레모니, 세레모니. 세레모니. 다를 깔려, 다를 깔려. 다를 깔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니구나. 틴탑 스킬. 양쪽 지키는 그룹이야. 역시. 양쪽 지키는 그룹이야. 형이 양말을 벗어줄게. 하나, 둘, 셋. 있는 한 두개. 인간탑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예탑. 야! 자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는 게 덜 민망해.